중간에 나가면, 옐로우 칸! 악플은, 레드 칸! 야! 뭐야? 사실대로 얘기해. 마지막 경고야. 지금 협박하는 거야? 뭐라고 마지막 인사를 남겨야 해? 대체 너, 우리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도진 군이 쪼아서 먹 뺀 영상 범인이라고? 죄송합니다. 신성한 모래 컴퍼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문도진 군, 모래 컴퍼니 룰에 따라 레드 칸 퇴출입니다. 좋아서 구독 중 시즌2! 12월 11일 마지막 회!